예능 욕심이 가장 많은 멤버가 1층인 채널이에요 근데 욕심보다는 솔직히 그냥 제가 봤을 때 차올 언니하고 막내하고 진짜 맏언니 막내가 둘이 양대산맹으로 너무 웃겨요 케미가 서지잖아 그래서 너무 아니 둘 때문에 너무 주름이 생길 것 같아 너무 웃어서 힘들어 그러면 석영하고 싶은 곳이 있다면 어디? 주름이요 주름 때문에 아 정말 진짜 관계자분들이 꼭 적고 다 분량 빼서만 쓰러도 둘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짱이다 진짜 너무 아까워 혼자 오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노래 파트 대신 들어주세요 대표 파트 대신 들어주세요 막건가